4세대 모델이고요 전통 SUV 바디라인이에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1000kg 그냥 뭐 새 차죠 뭐 하나의 방 아닌 것 같아요 달합방 같은 느낌 와우 좋다 한번 올려볼까요 또? 오! 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모터실장 함련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정통 SUV인데요 정말 귀한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BMW X5 X-Drive 30D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21년 2월식입니다 1,400km 뛰었고요 경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1억 7백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9,9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BMW X5 모델입니다 시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4번의 풀체인지된 모델입니다 4세대 모델이고요 전통 SUV 바디다인이에요 1년 이상이 걸려요 요즘에 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만든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네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특히나 이 차는요 7인승입니다 그리고요 용도 1억이 없어요 개인이 사시던 차량이네요 그쵸 완전 무사고예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1000km 그냥 뭐 새 차죠 뭐 새 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륜입니다 지금 신차를 신청하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시는데요 이 차는 오늘 오시면 오늘 갖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바로 1시간 만에 출고 가능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알렌자 브리지스톤 타이예요 스티커가 그대로 있고요 우선 되게 뽀송뽀송해 털이 엄청나게 났어 1000km입니다 시장님 1000km 와 대박이에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중에서 사시려면 한 6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뾰족한 게 박혀도 빵꾸가 안 나는 타이예요 와 대박이에요 이 휠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BMW는 진짜 휠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흰색 바디입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는 특히나 7인승이잖아요 맞아요 네 가죽을 위한 차 뒤에가 좀 뭐랄까요 깍두기처럼 각졌잖아요 그래서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간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잡이와 모서리 부분에는 PPP 시공이 되어 있어요 선팅도 아주 좋은 선팅이 들어가 있고요 와 아우 새차 냄새가 그대로 나네 그러니까요 난 새차다 뒤에 타이어도 아직 새 타이어고요 휠 뭐 흠집 전혀 없죠 전면도 선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차는요 뒤에 돌팀 없어요 아유 1000km예요 시장님 와 진짜 깨끗해요 이 차는 중고차가 아닙니다 새차입니다 그쵸 저희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시고 오시는 보기님들 한 중에서 거의 99%가 다 만족하시잖아요 맞아요 엄청나 깨끗하니까 새차 같은 두고서만 찍잖아요 또 그쵸 외관 보시면은 뭐 전형적인 BMW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그릴 자체가 여기가 엄청나요 여기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에이다스 반절 주행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본부도 뭐 새차니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진짜 볼 거 없고요 우선 문국 자체도 없어요 와 뭐 새차입니다 그냥 새차 이 차 파신 분 너무 아깝겠다 진짜 아깝겠다 이거 트렁크 부분입니다 와우 뭐 트렁크도 뭐 너무 역동적이고 멋있고 디자인 뭐 그러니까요 이런 테일 램프도 엄청나게 두툼하잖아요 맞아요 안에는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좀 탁 튀어나와 있고 단단해 보인다고 할까? 남성들이 참 좋아하는 차예요 그쵸 각진 모양 네 맞아요 요즘에 SUV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데 와우 이 BMW의 매력은 이거 같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대박이다 이게 7인승이니까 의자가 여기 두 개 있네요 두 개가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 차는요 엄청나게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특히나 폴딩에 대해서 길이가 엄청나게 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폴딩 하실 때 이걸 다 누르면 앞좌석이 당겨졌어 응 자동으로 와 근데 네 힘을 안 주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 길이까지 하면은 거의 2m는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성인이 두 명이 눕고 하나의 방 안인 거 같아요 다랏방 같은 느낌 고속치기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쇼바가 내려가요 어 내려가 내려가잖아 내려가 어 내려가잖아 내려가잖아 오 신기하다 엄청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깐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이거요 진짜 좋겠어요 허리 다칠 염려가 없어 와우 좋다 한번 올라 볼까요 또 오 오 오 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엔진을 켰어요 시장님 네 와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 차가 경유인데요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세차라 설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좋아요 시장님 트윈 파워 터버로 되어 있네요 시장님 이게 연비는 어때요? 연비가요 10.7kg입니다 286마력이고요 네 이 차는요 3000cc예요 야 연비가 이렇게 큰 차에 4륜인데 10kg가 넘으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죠 네 아 왜 이게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 있던 상품이에요 네 실내 탔습니다 일단 세차 냄새가 그대로 나고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고 정확한 키루스가 100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중고차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세차입니다 실내 공간 상당히 넓고요 상당히 화려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BMW 특유의 HUD라든지 디자인들 실내 디자인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멋있고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 이쪽은 라이트 부분 전자식 기아 노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되어 있어요 공조 시스템 HD 오디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화면이 깨끗하죠 와 이 계기판이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죠 센서라든지 스포츠 컴포트 모드 에코모드 되어 있고요 쇼바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길이라든지 약간 빛보장길이라든지 다 아니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좋죠 전자파킹 브레이크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바스 BMW 블랙바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USB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콘솔박스도 상당히 크고요 BMW의 저는 정말 최대의 장점은 서스펜션인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BMW를 오래 탔지만 서스펜션 처음 사신 분들은 좀 딱딱해서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맛을 한번 알면 일본차나 국산차들은 상당히 또 이렇게 좀 멀미어날 정도로 부드럽잖아요 그런 거 서스펜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썬러파만 보시죠 시장님 저는요 통 개방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점점점점 이제 파나나 썬러프 자체들이 커지고 전체적인 천정을 다 파나나 썬러프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개방이 좋고 시트 보십시오 시장님 고급스러운 집에 있는 쇼파 같아요 그리고 의자 자체가 되게 편안합니다 옆에 있는 공간도 넓고 머리 공간 보세요 엄청납니다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약간 앤비언 라이트 전체적으로 이 도어 부분에 보시면 감싸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세련됐고요 도어 포켓도 큼직합니다 선풍구가 앞에 있고요 버튼식 열선이 있고 공조 시스템이 있어요 공간 활용도 괜찮지만 우선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만 사용했던 거 같아요 특히나 이런 헤런 부분도 보시면 약간 머리 공간도 약간 세무질이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게끔 되어있는 차인 거 같아요 저는요 이 차를 딱 타는 순간 어떤 생각했냐면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차예요 장거리 못 가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편안한 공간 이 차를 왜 이렇게 선호한지 알 것 같아요 정통 SUV 자체가 공간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5를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귀한 상품입니다 자사 AS 보증 기간이 엄청나게 남아있고요 우선 완전 무사고 해요 또한 용도 1억도 없고 개인 타시던 분인데 키로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천 키로? 네 그런데요 진짜 얼마 안 탔고 너무너무 아까운 차예요 근데 이거 왜 팔았을까? 나 진짜 마음이 아프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차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차가 굉장히 크고 4륜 구동인데 연비가 10키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편의성도 즐기면서 좋은 연비로 살 수 있는 거 SUV를 생각하셨다면 이 차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